1. 주사 루다 안녕? 아이고 좋아 준비해야겠다 오늘은 무슨 주사를 맞습니까? 태국이 3차 맞으러 갑니다 태국이 3차? 이거 맞으면 끝인가?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끝이 없어 돌 때 되고 24개월 되고 계속 있어 오늘은 민정이가 루다를 전적으로 케어할 겁니다 한번 주사 맞을 때 그 손발 잡고 있을 때 그 마음 아픔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생생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기자 갑시다 앞날을 아직 모르죠 이제 나중에 더 크면 주차장 주차만 해도 돼 그래? 병원 건물 엘리베이터만 타서 오는 거 막 이런대 어떻게 오늘 루다 잘 잡을 수 있어? 응 잘 잡아볼게 마음이 아파 나 영상 편집하는데 마음 아파가지고 못했잖아 하하하 그래 물이 좀 더 벙ASE 그래 ill этому 철개나 구조 누구지 누울게요 그 중 아이색 아이색 엄마 엄마 어떠냐 운동기 빨리 안 해 루다야 루다야 안아주세요 아팠어 아팠어 감사합니다 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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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잡으니까? 입술 봐 또 생각나 잘 먹고 와 안될걸요? 웃지도 몰라요 우리 루다 밥먹어 배고파 눈물 봐 루다 주사 맞을 때 잡고 있으니까 어때? 그냥 카메라로 찍을 때랑 다르네요 확실히 그치? 마음 아프지? 내가 얘를 속박한다는 그런 자기 때문에 혀 떨림을 봤어 혀가 막 파르르르 떨리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언제 그랬는지 응 잘라다 카메라 잡지 마세요 여기 빨개졌다 열감이 벌써 올라오네 조금 허벅지에? 어이구 혹시 폐구균은 달라 폐구균은 좀 다르네 펫 장사 소금 잠시만 소금 주문시고 계셔 계속 재워 엉덩이 떠버렸어 내가 루다야, 자자 응? 자자, 루다야 앉아? 응 자자 자자 안 잘 거야? 응 응 인정 1위 너랑 4위 3위 아니 2위 1위 타르 1위 2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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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빨리 사줄게요 일어났어? 루다야! 제만 잘까? 응 46.9 아직은 괜찮아 그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난 안 잤거든? 저는 대댓 달고 있었어요. 대댓. 저의 일입니다. 루달아, 아빠랑 자고 있었지? 요즘엔 이제 젖병으로 웬만하면 물 안 먹이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 마시듯이 이렇게 삼키잖아요. 이렇게 먹이는 것도 연습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이렇게 물도 손가락 한 번 빨고 이렇게 먹여요. 오 잘 먹는다. 오늘은 처음 먹는 거. 배 한우죽. 아직은 우리가 계속 샘플로 하고 있잖아. 아직도 샘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너무 잘 먹어서 주말부터 하루 두 번씩 먹이고 있거든요. 다 먹었어요? 온몸이 아주 그냥 다 묻히고 먹었네. 자 이제 엄마 혼자 아기를 씻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김 선생님. 일단 그리고 티슈로 먼저 닦아야지. 간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어차피 손발만 대충 시킬 거니까 얼굴도 닦아 얼굴도 닦아 영상에 보시면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정이가 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끝이야? 엄마가 이거 금방 하네 근데 오늘은 옷이 많이 더럽혀져가지고 갈아입혀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갈아입힐게요 루다야 왜 아빠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야? 응? 아빠한테 할 말 있어서 그런가? 재혼 한번 재봅시다 37.1 아직까진 괜찮네요 아 배고파 지금 5시야 점조야 점조 자 누리아 거기서 놀고 있어? 아빠 엄마 맛만 먹을게 자 잘 먹겠습니다 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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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헤 누리아 이제 자자 알았지? 너만큼 놀았잖아 아 일어났어?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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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핸드폰만 카메라만 보면 좋아요 그치? 야 카메라를 너무 밝혀 누다야 엄마 좀 봐봐 카메라 까야 돼 카메라 보는데 방해하지마 체온 한번 재보자 37.5도 이제 아빠 위로해주는 거야? 고생한다고? affe 폴바 도닥도닥해줘서 흐허 흐헤헼 흐헤헴 자쿠 뭐 이렇게 칩니까 아 아구 여기 열 꽃이 엄청났어요 보시죠 여기 열 꽃 부모 마음이 찢어진다 찢어져 정아이모가 선물해주는 거 헤어핀 해볼까? 어때요? 잘 어울려요? 짜잔 아 예쁘다 이게 옷마다 어울리는 게 다른 거 같아 그치? 이 옷에 이기는 거 아닌가?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루다야 이거 쓰고 놀러 가자 응? 멈췄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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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저씨 꼭 일어났어? Bilder야? 아이고 체온 한번 재봅시다 37.2로 37도 열이 좀 떨어졌네 다행이다 르다야 그치? 르다야 다음 영상에 만나요 구독자분들께 인사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